2, 3, 방탄 둘, 셋,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선다입니다 지민입니다 P입니다 정국입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B씨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뭐죠? 네 바로바로 저희가 오랜만에 함께 하게 된 여행기를 담은 콘텐츠 이게 맞아가 공개됩니다 우와 제목부터 평범한지는 아는데 여행기를 하기는 했지만 저희의 히로회락이 다 담겨있다고 해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행에서 느낀 힐링 뿐만 아니라 저희의 있는 그대로의 너무 또 있는 그대로인가 싶긴 한데 그대로의 다양한 모습과 예상치 못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가득가득 많이 담았습니다 그동안 아미분들께서 저희가 함께 여행하는 모습들을 항상 많이 좋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의 반응이 어떨지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곧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 아주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럼 이 소식이 여러분께 특별한 선물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만 인사를 드릴까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 지민, 뷔, 정국이었습니다 여러분 곧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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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